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20만 가구를 공공임대 재건축단지로 옮기는 이른바 반지하 수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요. 그런데 카드사의 대출금리, 카드론금리는 반대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것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공모주 가격으로 나눠주는 일종의 복지제도가 우리사주제도인데요.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 우리사주가 요즘에는 좀 골칫거리가 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만 어제 쉬신 분들께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있죠. 오늘도 경제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그리고 오늘은 남국민 경제 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우 소장님이 휴가 가신 바람에 오늘 특급 용병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국민 큐레이터를 한 주간 모시기로 했습니다. 대개는 보통 대타는 보통 주전선수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분들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대타가 나오면 아니 이분이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지? 죄송합니다. 가끔씩 저희 출연해서 좋은 책도 소개해 주셨던 남국민 기자가 나오셨네요. 오늘은 그럼 남큐께서 준비한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가 대강 확인을 해봤더니 대략 2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확인한 모양이에요. 이분들을 이제는 사람이 반지하에 살지는 말도록 하자 라고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강남을 중심으로 큰 수해가 나고 반지하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인명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시가 모든 반지하를 없애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일주일 만에 나온 계획인데요.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반지하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현실성이 없다. 심지어 국토부 장관 마저 나서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시가 좀 서둘러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게 할지 후속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반지하에는 사람이 못 사니까 그분들이 어디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데 멀리 멀리 가서 사시게 할 수는 없고 그 동네에 일자리 있으니까 그 동네에 어렵지만 사셨던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20만 가구가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한다는 겁니까? 꺼낸 카드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서울시의 계획은 지금 노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많은데 이걸 앞으로 20년 동안 아주 고밀도 단지로 재건축을 해서 새로 생기는 집으로 이 반지하 사시는 분들을 모두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재건축 시한이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약 12만 호인데요. 이 임대주택의 평균 용적률이 한 18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용적률을 300% 후반대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높이면 12만 호가 2배 즉 23만 호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울시 계산에 따르면. 23만 호면 기존에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20만 호니까 이분들을 이주시킬 수가 있다. 어떻게 빨리 추진할 건지 그 내용을 담은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사는 분들이 12만 가구가 있는데 이것도 곧 낡을 테니 이걸 재건축할 때는 2배로 높게 지어서 24만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로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20만 가구 들어가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도 모자라네요. 지금 살고 계신 12만 가구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계획에 보면 이 재건축 외에도 다른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면서 늘리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그 계산만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살던 분들과 이 모든 반지하를 수용하기에는 이 임대주택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걸림돌은 좀 있네요.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세입자도 아닐 거고. 네.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면 이른바 집 없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하고도 매치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반지하가 계속 존재한다면 거기에 나는 가까워서 공공임대주택이 저기 있긴 하지만 내 직장이랑은 이 반지하가 가까우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 승용차 빌려줄 거냐 그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반지하들은 사실 교통 요지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곳에 저층에 사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좀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사시고 일을 한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해도 옮겨갈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을 보면 기존 반지하를 없애는 방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생각은 위험한 곳에 반지하를 살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계획이 신속통합기획 이른바 신통재개발 계획이나 소규모 재개발인 모아타운 계획을 할 때 반지하 그리고 침수구역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계획에 따르면 한 13,000호 정도의 반지하가 지금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단지 안에도 반지하가 13,000호 가구가 있다. 20만 가구 중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반지하에 추가적으로 주거허가를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거기 사는 분들이 재개발하겠다고 해야 하지 서울시가 선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잘 지어질지 또는 이 대책에 의해서 빨리 지어질지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대개는 그래서 저지대에 사는 반지하 가구가 사실 문제죠. 이렇게 갑자기 큰 비가 오면. 그렇기는 한데 반지하에 계신 분 중에 희생자가 생겼다고 해서 서울시내 모든 반지하를 다 이렇게 갈아엎겠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되지도 않고 고지대 반지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실효성 있게 좀 잘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반지하 가구들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우리 재개발 하려고 했어요 하는 가구도 일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건데요. 재개발 대상이 아닌 곳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반지하를 주거해서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경우에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건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요즘에 유명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연남동 이런 곳은 주로 반지하에 상가가 들어가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지역이 살아난 경우라서 서울시는 반지하를 이런 식으로 상업시설로 전환을 하든지 창고나 주차장으로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걸 유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멸시를 유도하는 건데 문제는 이걸 한 번 주거용도에서 서울시에서는 주거용도에서 바꾸면 다시 이걸 주거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전세보증금 들고 들어오셨을 테니까 반지하 건물 전물주도 그 돈 내줄 돈이 없으면 못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최근 발표에 보면 서울시 반지하 전세값이 지금 평균 1억 1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한 경제적인 수입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멸시를 유도한다는 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이게 지금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새로 짓겠습니다라는 발표도 나왔으나 한 달 전만 해도 서울시의 반지하 몇 개나 되는지 통계도 없었던 그런 관리 상황이어서 네.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나 관리를 좀 잘하고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먼저 드네요. 일단은 그러면 정리해보면 반지하를 없애는 가장 큰 방법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미 지어진 자리를 두 배로 고밀도로 지어서 앞으로 20년간 차근차근 그런 대체주택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두 배 고밀도로 짓는 거는 괜찮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23만 가구를 당장 짓는다고 하면 불가능하겠지만 서울시는 20년짜리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3만 가구를 20년 동안이면 1년에 1만 가구 이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는 둔촌주공이 6천 세대를 1만 2천 세대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임대주택에서 둔촌주공급에 공사를 해야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너무 큰 규모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고 이게 민간 재건축은 이렇게 두 배로 세대를 늘리면 그걸 일반 분양을 해서 공사비나 이런 걸 충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큰 예산을 넣어야 되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사는 분들이 약 12만 호 정도가 되면 20년을 나눠도 1년에 한 6천 호 정도가 지금 멸시를 된다고 이분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지어야 돼요. 얼른 나가세요.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나가시게 만들면 또 더 먼저 전월세난이 생길 거라는 걱정이겠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시 1년에 멸실주택이 1만 호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1년에 6천 세대씩 취약가구들이 멸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취약계층의 전세난을 부를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반지야가 2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거 당장 없애겠다고 하지 말고 얼핏 드는 생각은 당장 다음 여름에 또 이런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20만 가구 중에 꼭 서울뿐만 아니라도 저 지대에 있는 반지야 가구는 몇 개나 되는지 따로 모아서 20년 걸려서 복구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거는 좀 빨리 그것 좀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도 좀 더 위험한 곳을 ABC등급 나눈 식으로 해서 조사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작가님 최근에 금리는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카드사들의 카드론금리는 계속 좀 내리고 있다고요? 이상한 일이죠. 카드사들이 해주는 대출 상품도 어딘가에서 카드사가 돈을 조달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드사는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예금이나 보험료를 따로 안 받기 때문에 대출에 들어가는 자금은 대부분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을 합니다. 보통 3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 채권의 금리가 시중금리를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올랐어요. 1월에는 2.75%였는데 6월에는 4.46%거든요. 카드사들이 빌리는 돈의 금리가? 그렇습니다. 카드사들도 어디서 돈을 꿔와서 카드론을 해줄 테니까. 그 얘기는 카드사들이 대출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늘었다는 겁니다. 2.75로 빌리다가 4.46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신규 취급을 기준으로 카드론 평균 금리를 보니까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내렸습니다. 1월에 13.66%였던 게 6월에는 12.9% 정도 되거든요. 정리하면 카드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부담은 지난 6개월 동안 커졌는데 소비자들에게 해주는 대출 금리는 반대로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짜장면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짜장면 판매 가격은 올해 들어서 계속 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자가 내려가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 건데 카드사들끼리 경쟁이 카드사가 또 다른 금융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런 건데 특히 고신용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렇거든요. 왜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이 늘었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번 정부가 다중채무자들은 카드사에서 대출을 못 받게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빌린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빚을 더 못 내게 하는 건데 다중채무자의 절대다수가 저신용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저신용자들이 앞으로 카드사에서 대출을 못 받게 해야 되니까 카드사들이 영업대산을 기존의 저신용자에서 중신용, 고신용자들로 옮겨가게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요즘 카드론이 대상자 규제가 생긴 모양이군요. 네. 그리고 DSR에도 카드론 빌린 거를 들어가게 계산이 되고요. 다들 카드론은 안 받거나 못 받는 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받아 놓으면 대출 한도도 줄어드니 일부러 갚는 분도 생길 거고.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카드론 해주지 마세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영업대산을 옮긴 거고 두 번째,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린 영향도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20%로 낮아지다 보니까 카드사들은 연 24% 정도의 이자를 받아야 하던 저신용자들한테는 더 이상은 대출을 못해 주게 되죠. 그러면 카드사들이 또 영업대산을 고신용자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고신용자들은 은행에서도 신용대출해 줄 만한 샐러리맨들부터 등등. 그렇죠. 고신용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주로 받기 때문에 은행하고 금리 경쟁을 해야만 고신용자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할인을 계속해 준 겁니다. 할인을. 네. 그러다 보니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출이자 20% 언저리에 있는, 예전에 24%에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20% 언저리에 있는 분들을 두고 대부업체랑 또 금리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구간에서도 금리를 좀 내려야 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정부가 이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리고 법정 최고 금리를 좀 내려서 카드사들이 그동안 대출을 해주던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못 해주게 되니까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변경하게 됐고 그러면서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신용자들은 이제 카드사에서도 돈을 빌리는 게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저신용자들 부채 위험 감소시키려고 대출 규제도 하고 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에 돈 안 빌리게 하려고 법정 최고 금리도 내리고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리는 게 더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기도 합니다. 신용등급별로 소비자들을 ABC로 나누면 C는 신용등급 낮은 분들 A는 높은 분들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낮아지다 보니까 C는 이제 시중에서는 돈 못 빌리고 힘들어지죠. 그러면 AB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C를 빌려줬던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이런 것들이 다 B로 옮겨와서 경쟁하는 바람에 너도 나도 싼 금리 제시해야만 또 B는 대출 받으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금리들을 계속 내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기분들은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 그것도 걱정인데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이제는 카드론도 못 받는 C가 문제네요.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카드론 금리 내리는 건 좀 냉혹하지만 카드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거는 약간의 손해를 보는 거고 C는 아예 돈을 못 빌리게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걱정인 거죠.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최소한 반찬이 7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하는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파는 밥은 못 팔게 합시다라고 하면 밥 굶는 사람도 생기죠. 그렇습니다. 나수지 기자님, 작년에 주식시장이 좋을 때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 좋을 때 상장한 기업들은 우리사주 조합이라고 해서 그 우리사주 조합도 상장할 때 공모가격의 주식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 회사 우리사주들은 1년 동안 못 팔고 이런 규제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팔 때가 됐는데 주가가 반토막 났네. 이런 경우들이 꽤 있겠어요. 그게 걱정들인 모양이군요. 그렇죠. 사실 그 우리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이 나서 그것도 걱정인데 최근에 나왔던 걱정은 이분들이 그러면 빚을 져서 주식을 샀을 텐데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 영향으로 이분들의 손해뿐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과 기사들 많아서 가져온 아이템인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사주 보유한 분들 당연히 손실이 있겠지만 시장까지 영향을 혹은 개별 주식의 주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인데요. 우리사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상장할 때 새로 찍은 주식을 기관한테 팔 수도 있고 일반 투자자한테 팔 수도 있지만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모주의 20%를 직원들만 청약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조합 몫으로 남겨둡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겠지 싶은 것도 있고 또 직원들이 청약을 많이 하면 시장에서 이 공모주 진짜 좋은가 보다 생각해서 흥행이 될 테니까 우리사주 사는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면 몇 년 동안 이자를 회사가 내주기도 하고 회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할 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런 혜택을 받는 대신에 우리사주로 주식 받은 직원들의 1년 동안 반드시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작년 공모주들에 대한 반대 매매를 하는 것도 1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을 돌이켜보면 주식시장도 고점이었지만 공모주 시장도 가장 뜨거웠던 공모만 하면 따상이라고 해서 이른바 두 배 가고 또 상한가도 가고 그렇습니다. 마치 따상을 못 가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라는 대형주가 상장할 때 딱 요맘때였거든요. 작년. 이때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인당 평균 한 5억에 가깝게 우리사주를 사들였고 크래프톤은 1억 3천만 원어치를 평균 1인당 사들였는데 문제는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에 공모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한 20% 크래프톤은 한 40% 정도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20% 크래프톤 직원들은 40% 정도 손해를 봤다는 거네요. 이때 우리사주를 샀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팔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참 뜨거울 때는 이거 받고 주식 빨리 팔고 처분하려고 퇴사하는 직원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이 회사들이 아니라 무슨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이 회사 계속 다녀봐야 내가 얼마나 더 벌겠다고 하면서 퇴사해서 우리사주 팔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이익을 많이 본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분들은 직원들이 손해보는 거 정도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영향이 좀 있습니까? 걱정을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금액이 일단 크잖아요. 인당 평균 5억 정도면 카카오뱅크 정도, 카카오뱅크의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사주를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거래나 주식담보대출 할 때처럼 내가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대출한 금액보다 많이 떨어지면 돈을 빌려준 곳, 여기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증권금융에서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요. 이걸 반대매매라고 하는데 주가가 얼마나 떨어져야 반대매매를 할지는 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공모가보다 40%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보통 반 정도 대출을 해줬을 테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상장하에 1년까지는 직원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준 쪽도 반대매매로 주식을 팔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 공모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대매매를 나올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회사가 주식을 사서 채워넣거나 아니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서 담보비율을 맞추도록 하는 게 계약사항에 보통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모가가 절반 가까이 크게 떨어졌던 크레프톤 같은 경우도 회사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 대출을 유지를 해왔었던 거죠.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반대매매조차 안 한다. 우리 사주 좋아한 물량은 시장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막는데 1년이 지나면 그 규정이 사라지면 이거 1년쯤 지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상장했으니까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반대매매도 나오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책임지고 돈 넣어서 반대매매 못 나오게 했는데 개인들이야 돈이 없으면 반대매매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공모주 받을 때 돈 빌려서 받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대매매까지 절차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대매매는 주가가 기준보다 많이 떨어지면 3, 4일 안에 무조건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주 취득제출 요건을 살펴보면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5번 정도 경고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반대매매까지 한 달 정도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주가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추가로 돈을 마련해서 넣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우리 사주 가운데 반대매매가 나온 알려진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회사에서 빌려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주 때문에 손해본 직원한테 그래도 돈은 갚아야지 안 그러면 네 주식 판다? 이럴 수는 없을 테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최근에는 우리 사주 저 안 받겠습니다 하는 회사들도 꽤 나온다고요. 주가가 별로 안 좋다 보니. 대표적인 게 소칸데 소카에서도 우리 사주 좀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혜택까지 주냐면요. 만약에 1년 뒤에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됐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손실액의 50%를 5일 안에 보상해 주겠다. 회사가 손실의 반을 책임지겠다? 네. 그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사주를 많이 가져가진 않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은 그럼 똑같은 주주인데 어느 주주는 회사 직원이라고 회사 돈 써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고 다른 주주는 그냥 두느냐? 이것도 우리 사주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소카에 우리 사주는 1년 동안 못 팔고 다른 공모주 주주들은 당장 내일 팔아도 되니까 그분들이야 경쟁률 뚫고라도 받고 싶은 거고 소카 직원들은 1년 후에 주식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하고 그런 거겠군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러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